러브 이모가 너네한테 선물을 줬어 한번 뭔지 볼까? 쭈왕이야 이게 쭈왕? 그미도 가서 그때 뽑았다는 그 인형을 진짜 줬네 그때 생방에서 말하더니 어 라면 우리 딸 비빔맛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? 뭐야? 귀여운 거 뭐야? 아이비 뭐야? 두껍라면? 이런 것도 있어? 두껍라면 소누츄라면 우리도 먹어봤는데 소누츄라면 편의점에 떨어졌구나 진라면 다 너네 거다 너네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 에이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에이스 프렌치파이 이거 진짜 맛있는데 프렌치파이 뭐야 오땅볼 미쯔볼 민추볼 와 세상에 이거 뭘 보는 거야? 단백질 견과류 먹는다니까 이거 뭘 보는 거야? 이거 뭐야? 드립 드립 드립커피 추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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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추러스 진짜 좋았는데 하트라이더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거 진라면? 이거는 남편이 좋아하는 과자 뭐야? 이거 뭐야? 커피? 와 커피 커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어 빼빼로 꼬팔꼼 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웨아스 소주 딸기 영상에서 봤던 거다 오예 봐두렁 우와 이거 쫀득이 쫀득이에다가 맥주 먹으면 되나? 구워가지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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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것도 이거 진짜 두유 같아 우와 팝콘이다 우와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팝콘 진짜 만들어가지고 러브 편지 고마워 읽어볼게 또 있어? 여기 또 있어? 또 있어? 우와 이거 그거네 실방할 때 보여줬던 종이 우와 이거 진짜 오리는 거네 대박 이거는 추억의 딱지 딱지 치기 우와 우와 이거는 아이들 지금도 잘 먹고 있는 아폴로 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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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 맥주 맛 사탕인가? 그거 딸기맛 맛있어 맛있지 이게 뭐야? 맞아 이거 테이프 껌인가? 이게 껌이 아니 테이프 사탕인가? 왕사탕 약간 그 달달해 왕사탕 두 개 이거 뭐야 콩아탕 그게 뭐야 이거 나중에 밖에 놀러가서 아빠 있을 때 하자 아마 터뜨리는 거 터뜨리는 거 터뜨리는 거 상탕 소리 나는 거 엄청 많이 비빌면 효과가 사라진대 이거는 이거는 립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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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? 울고 있을만한 손바닥이 사라져 이거 불면은 사탕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아아 하하하하 불속으로 들어갈 거는 바로 이겁니다 츠라스 쫀득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지프 같기도 하고 우와 츠라스를 좋아해도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진짜 계피 가루 응 맛있네요 이거 먹으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금방 먹어요 엄청 맛있다 친구야 고마워 아빠 이만 가 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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